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텃밭 농부입니다. 이른 새벽이다 보니까 목이 좀 장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새벽 6시 8분입니다. 5시에 눈이 떠져서 또 이렇게 텃밭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텃밭에 와서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린 한 주간이었죠. 그래서 텃밭에 와서 과연 이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돼서 달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텃밭을 확인해 보니까 고구마는 정말 잘 자라고 있죠. 고구마 이파리가 줄기와 이파리가 꼿꼿이 하늘을 향해서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는 다 뽑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생육상태가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참외, 참외 쪽이 지난주에 왔을 때 과가 파란색 과가 조금 달렸잖아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일주일 만에 과가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먹음직스럽게 과가 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참외를 오늘 수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이는 오늘 또 올해 오이는 좀 이상합니다. 정말 고과도 많고요. 상태가 영 좋지 않은 그런 상태들입니다. 오이 농사 참 어렵고요. 그나마 여기 하나 좀 제대로 건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일주일 만에 오면 이렇게 또 생육상태들이 쑥쑥 자라나는 것 보면 깜짝 놀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찰토마토가 있는데요. 아 방울토마토보다 이 찰토마토가 참 재배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찰토마토의 저 나무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지금 상태들이 키우기가 이 초보가 키우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작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옆에 가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주에도 가지 엄청나게 또 수확을 해가는데 일주일 만에 또 가지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네 가지는 정말 잘 자라네요. 아쉽게도 제가 가지를 먹질 않아서 맨날 수확을 하긴 하는데 처치곤란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좀 너무 아깝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추. 와 참 이 고추 농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 단양의 한용규 회장님한테 고추 농사 정말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안동의 우리 강대원 회장님도 고추 농사 너무 잘 하시고요. 청양의 우리 장규진 사장님도 고추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 정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고추 농사를 잘하면 다른 어떠한 농사도 다른 작물에 대한 농사도 잘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처음으로 고추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고추를 심고 나름 그래도 관리를 하고 했으나 아 진짜 올해 이런 기상이변 폭우 이런 것 때문에 고추 상태가 진짜 어렵네요. 이 고추 모종은 복합 내병계로 사다가 그나마 신경 써서 조금 비싼 거 사다가 심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날씨에 일조량 부족하죠. 매일매일 비 내리죠. 폭우 내리죠. 바람불죠. 고추의 탄저병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해봤지만 고추 아무래도 망친 것 같아요. 정말 고추 농사가 어렵다는 거를 새삼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이렇게 고추 상태들이 안 좋은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된 거. 이 나무는 뽑아버려야 돼요. 네 이런 것들. 탄저병도 많이 왔고요. 지금 특히 이런 날씨에는 고추 농사하는 데 있어서 병회가 굉장히 심각해요. 자 여기 보면 고추가 과가 다 커지기도 전에 다 말라버려서 다 타 죽었습니다. 탄저병이 굉장히 심각한. 이게 무슨 뭐 복합 내병계 탄저 칼라 복합 내병계 종자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올해와 같은 이 날씨 이게 뭐냐면 바로 2020년도였어요. 2020년도 8월 달에도 늦은 장마와 함께 엄청난 비가 많이 왔고 그러면서 고추 농사가 정말 힘들어서 그 해 고추 수확량이 감소했고 결국에는 고추가 한근에 2만원까지 시세가 2만원까지 가는 최고의 시세를 정점을 찍는 그 한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진짜 고추 그 악조건에서도 고추 농사를 잘하신 농가가 2020년도에는 시세 평생에 한번 받을까 말까 한 그 도매 시세를 받아서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이런 악조건 기상 악조건 하에서 고추 농사를 열심히 했으면 수확을 이루고 돈을 벌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올해도 충청과 중부권 특히 중부권에서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일조령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 하우스든 노지든 고추의 수확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탄저병이 매우 심하고요.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비가 비 예보가 있을 때는 농약도 못 쳐요. 그러니까 특히 이럴 때는 병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옵니다. 바이러스 균들이 지금 계속 전염되고 오염돼서 이렇게 생육상태가 완전 불안정한데요. 이럴 때 정말 잘 가꾸고 더 정성들여서 고추 농사를 성공해서 수확한다면 올해 고추 시세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질 것이고요. 큰 돈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일주일 만에 왔는데 또 하나 왔을 때 놀란 거는 우리 이렇게 호박이 오늘 또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호박이 이렇게 또 매달렸습니다. 저기도 호박이 이렇게 하나 숨겨져 있죠.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없었어요 호박이. 근데 오늘 오니까 호박이 또 이렇게 있어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호박이 두 개인데 아마 찾아보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수확할 것 좀 수확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비가 오고 비 많이 오고 폭우가 내리는 이럴 때에는요. 사실은 걱정되는 게 해충보다는 병해입니다. 농사 지을 때 병해충이라고 하잖아요. 병해와 해충. 병해는 바이러스입니다. 균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균들이 안 좋은 균들이 작물들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 정말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원래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면 해가 쨍하고 광합성이 되고 부족한 거는 비가 일부 내려서 또 수분을 주고 또 해가 나고 이렇게 해서 자연섭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며칠 몇 주째 계속 비만 내리고 일조량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병해가 너무 심각해서 작물들이 거의 뭐 상태들이 다들 메롱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굉장히 올해 농사에 힘들다는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얼마 남지 않은 찾기 다들 마무리 준비하시면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저는 오늘 바이러스 균들을 좀 더 조금 늦었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바이백신이라는 친환경 자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바이러스 균들을 분전시켜서 더 이상 옮기지 않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친환경 자재인데요. 바이백신을 오늘 처리하고 텃밭 농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백신 처리 후에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와서 효과가 어땠는지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